겨울이 2층의 태풍 지옥 아 아 아이씨 아휴 아휴 아우 준수야 아 이거 내거 아니야 와 아 차가워 어? 저게 뭐지? 오케이 복수다 미류나무 꼭대기에 못난이 펀스가 걸려있네 이거 한 새끼야! 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안녕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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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 일로 혼자 계세요? 응 아 아 아 아 아 응? 형 눈은 또 왜그래? 붓지마 아 아 아 아 너 그거 뭐냐? 형 큰일났어 좀 있으면 김씨 할머니 8순위인데 아 그 손자 보고 꼭 한번 내려오라는 거야 에? 에? 아 아이고 그 영어 나쁜 놈 아 이럴 때 연락처라도 알면 오죽 좋아 응? 연락한들 오긴 하겠어요 하긴 그려 아이고 일 어쩌면 좋냐 어디가서 손자를 맹그러올 수도 없고 하 하 하 하 하 뭐 뭐야 왜 날 봐 근데 붓는 어떡하죠? 아 편지에선 결혼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려 그렇지 할아버지 계십니까? 핵감자 좀 쪄왔는데 핵감자 좀 쪄왔는데 아이고 한디야 아무리 정신없는 노인네라도 자기 피부질은 몰라먹었어 그럼 그럼 그래도 할머니 8순잔치까지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르신들께서 가르치시면 되지 않을까요? 오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아이고 엉덩이만 이쁜 줄 알아갔더니 머리도 똑똑하구만 소리야 저 아내요 형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싸가지랑 부부 행사하는 건 죽어도 못해 뭐 싸가지 니 죽고실나 진짜 그래 이 왕빠스야 하 번데기야 니 옷잡힌다 니가 어? 뭐 자 그럼 다 결정 맞지유 예 알았어요 잔치는요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구요 어? 사투리랑 그 집 족보부터 좀 가르쳐야겠지유 그렇게 해요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가 해 해 해 맞아, 그 할마시가 그 춤을 그렇게 좋아했자녀 그래 왼손 쓰는 연습도 해야겠구먼 가가 원래 저 왼손잡이었자녀 꽉 묶어, 꽉 묶어 왜야 해 봐 오빠야 왜 때려요 어 냄새 아씨 아 이거 완전 4,5번 아이가? 시원하겠다 저거 아 쪽팔려 이제 모든 게 자네한테 달린겨. 준비는 됐겠지? 잘 해볼게요. 잘 해볼게요. 아유, 지는 혜주 오씨의 문양공파 입히실 때 손으로 지 아버지의 존함은 클 때자의 빛날 영자를 돌림자로 쓰시며 저희 조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. 수고하셨다. 잠깐. 왜요? 근데 영어가 어깨에 상처가 있잖요. 맞네, 맞어. 다섯 살 땐가 장난치다가 낯에 배웠잖요. 맞어, 그려. 낯이요? 걱정 마시요. recurring 오늘은 전 Okelex 연준이 늑态 인해 아니, 안 오긴 왜 안 와요. 걱정 마세요. 이쁜 색시꺼정 들고 올테니께 걱정 마세요. 마음 푹 놓고 계세요. 아, 이게 뭐야? 왜 웃어? 아, 웃지마 너. 형, 진짜 잘 어울린다. 영심심. 몰라, 도망갔겠지. 에이그, 에이지. 어? 뭐해? 어서 들어가자. 영심씨, 일로 오세요. 뭐해? 신랑 신부가 지금. 가자, 빨리. 빨리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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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